안녕하십니까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실시한 고1학력평가 11월 학평에 관한 통학과학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뿐만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풍마이들이 마스크 쓰고서 또 이렇게 수능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풍마이들 모의고사는 우리가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이 또 내신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보는 그런 풍마이들이 없길 바라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풍마이들이 모의고사는 바로 수능을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도 충실하게 시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설강의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점수가 오르는 부분이 무엇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선택과목에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모의고사가 끝났지만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어요 기말고사의 총력을 다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화려한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풍마이들이 긴 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실시한 것 정말 대단합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걸 느끼란 말이야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내가 기본 개념을 잘 모르나 암기가 덜 됐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내가 해석을 못하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아 나에게 맞는 과목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수능 선택과목을 할 때 내가 물리학을 해야 되는지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수능에 대한 연습입니다 갑시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가장 많은 거 뭐야? 이게 물이죠 물 그 다음 뭐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기역은 물이다 좋아요 니은은 에너지원,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탄단지 있었죠 탄단지 기역과 니은의 구성 원소에 모두 탄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물은 H2O죠 됩니까? 답은 3번 아니 간단한 문제였어 그지? 다음 신소재 A입니다 A로 오른 것 자기공명 영상장치 그래서 A로 만든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 전기저항이 0이 되어서 전도가 아주 초로 잘되는 슈퍼 울트라 캡슈형 나이크스장 바로 초전도체였었죠 답은 4번 이건 뭐 거의 내신이야 그지? 자 가에서 해령이 발달한다 봅시다 가는 발산형 경계니까요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깁니다 장력이 작용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바로 무엇이야? 해령이야 나에서 해양판이 소멸합니까? 소멸한다는 것은 얘들아 섭입형 경계지요 또는 충돌형 경계 다시 말하면 해양판이 소멸한다는 것은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그런데 얘는 보존형이라고 보존형 판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새로 생기지도 않아요 보존형 경계입니다 화산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합니까? 아닙니다 얘는 보존형 경계에요 이런 변환단층에서는 천발진만 발생하게 되죠 중요한 문제야 지구과학원에서 또 배워요 알겠지? 내년에 지구과학원에서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화학반응 아 이거 얘들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무엇입니까? 메테인의 연소반응입니다 메테인의 연소반응 그렇다면 자 가에서 메테인은 산화되었어 산화가 뭐야? 산화 산화 산수와 화합 전자를 잃어 봤더니 얘들아 메테인이 산소를 얻었네 산화 맞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얘는 무엇입니까? 광합성이잖아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만났더니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12개의 산소가 얘들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환원과 물의 산화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맞고요 자 그렇다면 다에서 은이온은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아니 얻은 거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었어 어 전자를 얻으면 뭐야? 환원이죠 그래서 답은 다 맞아요 됩니까?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 아주 기본적인 거야 산화는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되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